오늘의 빨간색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의 종목은요. 바이오빌이라는 종목이에요. 지금 조금 올라가 있어요. 지금 제가 아침에서 뽑았을 때 2%대 3%대에서 놀았던 종목인데 지금 5%쯤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내용부터 얘기를 해드리고 차트적인 접근 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는 이제 합성수지용 착색제 제조 등을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신규 사업으로는 줄기세포 사업도 같이 이제 진출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얘가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어제 여러분들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뉴프라이드하고 뭘 같이 하냐면 바이오빌과 뉴프라이드가 이제 미국에서 대마초 유통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에서 일단은 합법화에 대한 약으로서 약으로서 이제 합법화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찌라시로 돌아다니는 얘기가 기호용 식품으로 담배처럼 기호용 식품으로 대마초가 이제 합법화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저는 그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뉴스는요. 그냥 거둘 뿐입니다. 뉴스가 맞으면 좋은 거고 안 맞으면 그만인 겁니다. 대신에 그런 기대감으로 날아가는 게 원래 주식이에요. 원래 그게 됐다. 뭐 예를 들어서 대선 테마주같은데 됐다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빠지죠. 되기 전에 기대감 때문에 폭등을 합니다. 그건데 자 바이오빌 차트 보세요. 한번. 일단은 차트의 모양을 보게 되면 완전 날바닥에서 날바닥이죠. 쭉 올라가고 쭉 빠지고 쭉 올라갔다 쭉 빠지고 몇 년 빠졌냐. 1년, 2년, 3년, 4년 빠졌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여기서 왜 제가 갑자기 딴 거 이제 뭐 여러분 뭐 스페코도 최근에 많이 움직였고 지금 대북 테마주도 막 움직이고 하지만 갑자기 이쪽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거래량을 보세요. 이 거래량은요. 누군가 들어와서 지금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모양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딱 눈에 걸렸어요. 저한테. 지금 바닥에서 누군가가 매집을 했어요. 지금 왜 매집을 했는지는 조만간 뉴스들이 터지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뉴스를 아는 그 세력들이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을 시켜놨는데 이 이렇게 하락이 이게 삼각수려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1년 정도의 모양만 그러니까 1년 정도의 삼각수려병을 모여도 바닥에서 몇백 프로가 올라가는데 지금 4년 동안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이미 여기서 먼저 들어갔던 개인들은 이미 다 말라 죽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닥 부분에서 이 거래량을 보게 되면 지금 이쪽은 거래가 본격적으로 확실히 시작하게 되면 윗방향으로 팍 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튈 것이냐 아니면 이제 뭐 12월달 1월달을 두고 튈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느낌은 조만간이 튈 것 같아요. 아까 전에서도 거래가 슬금슬금 들어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뭐 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얘도 싸게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오빌이 움직이게 되면 똑같이 대마초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뉴프라이드도 똑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튀면 이거라도 여러분들 공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뭘 공략하든가 이거 여러분들 입맛대로 공략하시는 건데 뉴프라이드는 저거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급등 패턴은 아닌 거고요. 지금 바이오빌이 급등 패턴이에요. 최근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지금 거래가 이렇게 실리고 눌리고 이게 이제 태권부위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조정받을 때 거래가 마르고 올라갈 때 치고 그래서 저는 이걸 태권부위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중바이케 만들어 놓고 짝꿍댕이 만들어 놓고 수자명도 만들어 놓고 완전 날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렸죠. 이거 조만간에 이쪽으로 치지 이거 이쪽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격만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2615원 이상으로 쫓아가지 마시고 2460원까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 약 5%에요. 그래서 여기가 아니죠. 분차트로 볼 때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인데 여기서부터 5% 폭 내에서 2460원 그래서 전저점 라인. 이 폭 내에서 최대한 좀 저점 매수를 하시면 좋고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얘가 튀어 날아가서 못 샀다.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얘라도 따라 들어가셔야 됩니다. 얘라도 어쨌든 둘 다 비슷한 패턴인데 어쨌든 뭐 얘나 쟤나 뭐 하여튼간 둘 중에 뭐가 하나 움직이면 움직일 텐데 모양새는 사실은 지금 이쪽이 더 좋기는 해요. 바이오빌이 더 좋기는 하지만 뭐 하여튼간 뭐가 더 먼저 강하게 움직이는지는 거래량 실린 놈이 먼저기 때문에 어쨌든 똑같아요. 얘를 사든 쟤를 사든 어쨌든 움직이는 거는 같이 짝짓기 매매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보다는 뭐 글쎄요. 언제 움직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일주일 안에는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좀 강하게 좀 드는 종목들입니다. 네. 바이오빌 그리고 뉴프라이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대마초 관련된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판단하시기에 바이오빌은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뉴프라이드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만 그 폭이 바이오빌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라는 이야기 참고하시면서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